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충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거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판결이다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나요? 김윤덕 사무총장의 회견 중에 유독 강조되는 워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산을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특할비를 언급한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국회는 예산 정국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법사위, 국방, 복지위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서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80억 원, 그리고 500억 원이 넘는 검찰청의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공권력 길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은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MBN에 민주당의 판사, 검사 압박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위중교사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사법 방해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중교사 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여론전입니다. 바로 촛불 민심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민주당은 4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민생 강조입니다. 민주당의 중도층 공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원인데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재명 대표의 실용노선, 우클릭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도층을 겨냥한 민심 정책, 행보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종부세, 상속세 완화도 향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왔던 그 먹고사는 문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민심이 멀어질 수 있는데 이 멀어진 민심을 중도정책, 실용노선으로 잡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밀어붙이고 민생을 통해서 중도층 공약에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